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모의고사 3월 정말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도 이제 봄에 가까워지고 나른하고 노곤한데 굉장히 큰 자극이 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답을 찾기는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까다롭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뭐였는지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매운맛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월 학평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문이 굉장히 중요했고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을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잘 보기 힘든 낯선 소재의 지문들을 이용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쉽게 푼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파악하면 정말로 답의 근거가 쏙쏙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출 문제가 정비가 굉장히 잘 된 친구는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정말 평가원 시험이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굉장히 기출을 분석을 잘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1번입니다. 밑줄 친 하미추론 문제였을 때 이 하미추론 문제에서 하우에버의 쓰임을 잘 분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우에버를 단순하게 이렇게 컷마디의 주어동사를 쓰게 되면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사용하냐면 역적. 흐름이 바뀔 때 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접속 부사예요. 다시 말해서 접속사가 아니라서 우리 연결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고 뒤에 있는 문장은 새로운 정보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근데 21번에 나오는 하우에버는요. 하우에버 뒤에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해석은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뒤에 있는 정보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정보를 강조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의 메시지가 앞에 문장과의 흐름이 담안디인지 컷마를 찍고 아니면 아무리 이래도 뒤에 문장을 강조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21번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밑줄만 읽어도 답은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강조구문인데요. 강조구문은 우리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7년 수능 이때부터 이제 강조구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강조구문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it is도 될 수 있고 it was도 될 수 있고요. that을 사용하는데 물결 자리에 동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를 제외하고 모두 강조할 수 있어요. 모두 강조할 수 있는 게 강조구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저께 만났다. 수연이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it was와 그 다음에 that을 없애버리면 yesterday를 뒤로 가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I met 수연 그 다음에 yesterday 그래서 나는 수연을 어제 만났다 라고 해서 어저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조구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yesterday가 핵심 정보가 되고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24번의 제목 찾기 그 다음 32번의 빈칸 추론은 데이 파악이 중요했던 문제인데 거기에서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핵심 정보가 여기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death은요. 관계사로도 바꿀 수 있는데 시간이니까 여기서는 whe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어법입니다. 여러분 어법 문제를 딱 봤을 때 보통 우리가 as에 딱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게 병렬구조에 입각한 바로 뭐다? 비교급으로 나왔죠. 이게 여러분 2022년 수능 기출이에요. 똑같아요. 2022년 수능 기출의 29번 문제를 보면 보기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 주워 쓰고 wa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급과 관련된 병렬구조를 물어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셨다면 29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9번 문제는 다소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 표시할 때 무엇으로 구성되다? 라고 할 때 우리 외웠죠. consist는 자동사라서 오브가 있어야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consisting of 라고 썼을 때 그래 맞아 뒤에 명사가 오는 거야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약간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과 순서는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깔끔해서 지문을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나타내고 결론을 딱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 물기 꼬리 잡기 그래서 앞에 언급됐던 게 뒤에 똑같이 재진술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진술을 잘 파악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서나 문장 삽입을 볼 때 항상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어 같은 걸 잘 파악하잖아요.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접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무런 연결사가 없는 것이 출제되었었는데 역접이 들어갔을 때 벗이 나오면 그 뒤에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 이용하면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 전개상 똑같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문삽과 순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이용했는데 이 예시가 좀 낯설거나 모르는 어휘를 좀 많이 집어넣어서 한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7개 이상 되면 여러분은 지문의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가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단어인지 아니면 문맥상 유추가 가능한 단어인지 그걸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게 보였던 이유예요. 그래서 예시가 나왔으면 반드시 기대와 예상을 통해서 예시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잘생긴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 예를 들면 딸기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예상하면서 내가 이해했던 대로 그대로 지문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정보를 정보로만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연결하지 못하면 아마 이번 시험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작년도에 1등급이 3.8%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3월 학평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글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예측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뒷문장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음은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나의 생각이 정말 지문의 전개 방식과 맞아 떨어질 때 아 내가 지문을 정말로 잘 꿰뚫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독회를 하실 때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막 분석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대명사 해석을 내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의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난 잘 모르겠어요 공부 방법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하시면 선생님에게 질문 게시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3월 학평 총평은 이렇게 선생님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또 학평에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알찬 그런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